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선거관리위원회의 여당 사람들은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의 선출직 공직자로 여러분들 입신 출세를 하기를 도모하는 사람들은 현재 구도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이번에 민경욱 전 의원이 어떻게 여러분들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하는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거든요. 현재 선거제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사람을 쿡 찍어서 낙선시킬 수도 있고 쿡 찍어서 당선시켜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의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선관위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겁니다. 선관위의 눈치를 보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싫어하는 이야기는 읽지 안 하는 겁니다. 부정성을 더더욱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런 여건의 한 중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국민의힘 특별위원회에서는 개인 도장 날인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 중진 이야기는 나는 아직도 부정성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시기인 겁니다.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여전히 국민의힘에서는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알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본인이 언급하는 순간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유세열심 자주 좋은 글을 쓰시는 분인데 침묵의 대가와 4.15 총선의 광진구월에 출마한 초짜 고민정의가 놀랍게도 금을 오세원을 깨고 당선됐다. 개표율 80에서 90%에 대해서 몇백 표 차로 당락이 갈릴만 초접전을 벌렸으나 오전 5시를 점유하여 표 차이를 다시 벌려 오세원 후보를 2746조 차로 제치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서울을 넘어 수도권 민주당 당선자 중 최소 표자다. 아래의 사전 선거 투표지 빠빠단 집회용 뭉치 사진에서 당시 새벽 5시에 고민정의 극적인 역적이 어떻게 가능한지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이게 이름들 고프로입니다. 고민정 현장에 출동된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입니다. 사전 투표지죠. 그리고 이와 같은 뚜렷한 선거 범죄의 흔적에도 불구하고 굳게 침묵하는 선관위 협력자 오세원에게 중앙선거하려나 나중에 서울시장 자리를 하사할 때 우리는 오세원의 당시 침묵에는 다 이유가 있었음을 볼 수 있었다. 오세원은 모든 선거에서 누가 당선을 최종 결정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세원 씨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김기현 씨도 잘 알고 있고 윤 대통령께서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씨도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이런 논리는 김진태 강원도지서나 주광덕 남양주시장의 경우도 정확히 적용된다. 국회의원 부정선거에 대한 침묵은 공짜가 아니고 나중에 반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한 대가를 받기 마련이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진 김진태는 나중에 강원도지사가 되었고 주광덕은 남양주시장이 되었다.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모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은 이제 다 생각을 거의 다 접었을 겁니다. 대통령은 아주 소상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오세원 씨장도 마찬가지고 김진태 지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입을 다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선거 부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여러분들의 힘은 국민들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어이없는 것 같아요. 발스레 때 여러분들 비용은 너무 크고 침묵의 대가는 너무 크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개한 적이 있지만 오세원과 고민정 여러분들 그래프입니다. 오세원의 마이너스 고민정 플러스 좌우대칭입니다. 오세원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투표소마다 동마다 훔쳐가지고 고민정에게 여러분들 전산 프로그램으로 조작을 해줬다는 이야기. 차이값이 엄청나게 크고 좌우대칭입니다. 딱 조사를 해보게 되면 35%를 도덕질한 겁니다. 오세원이 받았던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훔쳐가지고 고민정에게 더해주는 그런 전산 조작을 한 겁니다. 훔친 표수는 약 1만 2천 3백 몇 표 정도 되는 거예요. 총선에서 1만 표 이상 이렇게 조작하면 당선되기가 어렵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김진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진태하고는 허영이라는 사람이 붙었습니다. 이 그래프가 이렇습니다. 김진태 후보가 얻었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내가 볼 때 한 35% 정도 훔쳤을 것 같아요. 허영한테 넘긴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값입니다. 표를 훔쳤으니까. 김진태는 표를 당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작은 차이값입니다. 좌우대칭인 겁니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김진태 씨는 절대 발설하지 않았죠. 김진태 씨는 또 뭘 했습니까 무슨 서북 청년당인가 하는 젊은 친구를 동원해 부정성 없다고 이러면 방송하도록 그렇게 다리를 낳아 가지고 정규제 TV에 나와서 많이 떠들었죠. 나라가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검사 출신들입니다. 오세훈 씨는 검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법조인 출신들인 겁니다. 김진태 씨는 확실히 검사고 주광대 씨도 검사 출신이고 대한민국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 사법정의나 사회정의를 바랬던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던 겁니다. 검찰이 이렇게 뭐죠 검사들이 다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다음 4.15 총선에 남양주갑에 주광덕 씨하고 김용민이 붙던 것 선거결과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딱 좌우대칭이지 않습니까 주광덕표를 훔쳐 가지고 김용민에게 더해줬기 때문에 이런 차이값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대한민국 선거가 여기에 엔게디 티얼스님 고맙습니다. 눈물의 예레미야가 생각납니다. 집사람이 자주 예레미야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면 젊은 날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구약의 이런 선지자들을 보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도 사람이 옳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참 대한민국의 의인이 참 적죠. 특히 지배 엘리트에서 의인은 눈 닫고 씻고 이런 봐도 만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덮으니까. 다음에 자식들 앞에서 어떻게 이러면 설지 모르겠어요. 다들 가장이고 이런데 이런 불의와 불법과 부정에 다 손을 담궈 가지고 대법관들이 다 선거 부정을 덮고 대통령께서 다 침묵하고 그게 여러분들 어떻게 나라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온전하기에 참 힘든 거죠. 너무하지 않습니까. 파주을 여러분들 그 명백한 투표 관리관 도장이 찍히지 않는 여러분들 투표지가 재검표에서 나오지 않아가 여러분들 그거를 수사에 의뢰했는데 경찰이 다 여러분들 그냥 깔아 뭉갰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고향 지금의 젊은 여성 검사께서 그렇게 재수사 지시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다 뭉갰지 않습니까. 보면 참 이번에 부산에서 이제 이재명 당대표 피섭 사건도 처리하는 걸 보면 경찰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참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공적 영역이 가운데서 성한 데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 이민청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그 이민청이 제 역할을 하겠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 하여금 선거관리하라고 했다면 온통 부정성을 저질렀잖아요. 대한민국 이민청을 만들어 놓으면 이민청이 자기 조직의 권한을 이룸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족을 대거 받아들이는 정치가 안 쓰겠습니까. 나는 뻔히 보이거든요. 세월이 흐른 다음에 한동훈이 크게 기회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